네. 시장은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은 마이너스 56포인트입니다. 현재 2퍼센트가 내려가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큰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는 240포인트 1.7퍼센트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이 더 많이 내려갈 이유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시장은 조금 과매도 상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숨은 진주를 찾는 시간 되겠습니다. 2.30 정목 캐치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고수 그리고 이담교 캐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러시아발 에너지 대란 국제유가 130달러 돌파.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니 100달러 하던 유가가 갑자기 130달러를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야 이거 우리 시장 참 힘들겠다라는 마음 누구나 다 가지셨을 겁니다. 자 WTI 브레인트위가 모두 130달러 돌파했는데 과연 이렇게 되면 어느 업종, 어느 종목이 유리하고 어떤 종목이 불리한가를 한번 언어로 깊이 있게 진단해 보겠습니다. 먼저 증권가에서는 급등하는 유가에 대한 호재 악재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담교 캐스터가 정리했습니다. 네. 러시아 에너지 산업에 대한 경제 제재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과 피해를 입을 업종이 나뉘고 있는데요. 증권사는 업종별 투자 의견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유지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러시아 사태의 나비 효과가 생각보다 클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 때문에 대체발전 에너지원인 석유 제품의 수요가 급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의 경제 제재는 아시아 정유산업에 긍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관심주로 SO1을 꼽았습니다. 1분기 SO1의 영업이익은 약 1,500억 원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영증권도 업종 내 탑픽으로 SO1을 제시했습니다.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 효과로 정유사업 부분에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러시아의 원유 생산량 비중은 12%로 글로벌 3위라면서 중장기적으로도 유럽의 탈러시아 에너지 정책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항공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러시아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이죠. 삼성증권은 유가 급등에 따라 운송 섹터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환율 병동성 확대로 항공주의 영업 외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대신증권도 유가 상승으로 항공주가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항공업종 내에서 대한항공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러시아와 유럽의 상호 연공 제한이 항공업종 전반에는 부정적이지만 대한항공의 화물 운임에는 긍정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 항공사들의 동아시아 운항 서비스가 감소할 것이고 이는 항공 화물 운임에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화학업종에 대한 증권사 의견입니다. 이번 러시아 사태가 화학주에 다소 부정적이지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은 유가 강세가 화학주의 부담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업체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KB증권도 한국 화학산업에 원가 부담이 발생한다라는 보수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 유가 강세로 인해 원재료인 나프타 가격의 단기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한국 화학 제품의 러시아 수출 비중은 0.6%이며 한국 화학산업에 직접적인 피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은 철강주에 대한 의견입니다. 삼성증권은 글로벌 경기 회복을 철강 수요 둔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는데요. 철근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당분간 호실적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비철금속 산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러시아가 알루미늄 및 니켈 생산국이기 때문에 비철금속 가격 강세가 단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키움증권도 비철금속 기업에 주목했는데요. 비철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알루미늄과 니켈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면서 관심주로 고려아연과 풍산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러시아 사태에 따른 업종별 투자 의견 알아봤습니다. 최수찬 고수, 물가 상승에 러시아 리스크까지 겹쳤습니다. 간밤에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제재의 핵심인 원유 수출 금지를 본격화하겠다.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이 130달러를 뚫은 국제 유가, 어떻게 상방을 더 열어봐야 될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유가를 전망한 적이 있었죠. 그때 당시 90불에서 88불에서 110불, 115불. 개인적으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115불 정도에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단기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한 번 더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뭐 맨날 매출이 걸린 게 아니라 단시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시점에서 유가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저뿐이 아니라 유가 전문가들도 이 구간에서 유가가 과연 180불까지 갈 거냐, 200불까지 갈 거냐 이거는 예측 불허 상태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유가 상승의 어떤 요인 중에서 하나 살펴보면 이 부분은 약간의 투기적 거래가 많이 몰린 심리가 불안한 상황에서 투기적 거래가 몰려서 강한 상승세가 나온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유가의 어떤 고점이다, 아니다라 보다 이 고점 수준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변동성, 고점까지 변동성이 더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은 예의주시하자. 그다음에 여기서 변동성이라는 얘기는 단기 급등이 워낙 크게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단계라도 더 빠르게 나올 수 있거든요. 현재 유가의 어떤 전망의 고점권을 논하기보다는 투기적 거래가 심화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거나 또 완화되려고 하는 요인이라면 결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반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협상이라든가 또 이 전쟁이 장기전으로 계속 이어질지 아니면 정말 3차 대전까지 이어질지 그것도 아니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 이런 것은 결국 이슈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유가의 지금 고점에서의 전망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측 불허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책호수님이 급등하면 급락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는 유가와 급등함에 따라서 이익보는 업종이 있고 불리한 업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사실 유가라는 것은 저는 이 부분이 수혜와 피해주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가를 원유를 안 쓰고서 제조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죠. 다 피해줍니다. 만약 200불을 갑자기 가버리면 전체 다 피해주라고 봐야 되겠고 정유주 얘기 아까 증거에서 얘기 나왔지만 사실상 유가 상승일 때 정제 맞은 부분도 봐야 되는 정유주가 수혜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역설적으로 너무 급하게 또 올라가면 소비이축이 돼서 사실상 주요하는 업체들도 슬쩍이 그렇게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해석을 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유가 급등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조산업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이다. 피해라기보다는 부정적인 심리액이 반영이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도 심리가 위축되는 거죠. 당장에 기름값이 올라왔다 해서 차를 안 끌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유가가 올라와서 1800원, 1900원, 2000원 때까지 리터당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판매가 보인다면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 수 있겠죠. 한 푼에 더 아껴서 절약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해주라고 보다는 전반적인 심리에 영향을 주는 역할 정도로 보셨으면 좋겠고 직접적으로 정말 유가의 수혜주가 무엇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유가입니다. 유가의 상승의 수혜주는 유가지 어디에서 찾냐 이거예요. 오늘 보시면 증권사에서도 유가 말고 대한항공도 있고 많잖아요. 비체건석도 있고. 당연히 유가가 상품 가격 때문에 상품 가격 상승하면 다른 상품 가격들도 같이 정의 효과가 있으니까 그게 당연히 수혜주를 볼 수 있겠는데 본질은 지금 유가가 실질적으로 공급과 소비에서 소비가 확산돼서 수요가 넘쳐나서 올라가는 구간이 아니라 불확실한 심리 때문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유가 수혜주를 너무 추종하는 것은 자칫하면 단기 변동성에서 트레이딩이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유가 수혜주는 진짜 본다면 유가를 봐야 되는데 그 유가의 ETF가 코드 번호가 있습니다. 코덱스는 261-220, 그 다음에 타이거는 130-680인데 이것을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는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고점권에서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조금은 부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음은 230 종목 캐치, 오늘 캐치한 종목은 무엇일지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한국전력입니다. 지난주에도 들고 오셨는데 오늘 또 들고 오셨네요. 네. 한국전력을 제가 가져 나온 이유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대성가스나 한국가스공사처럼 가스주가 아닐까 봐요. 그런데 가스주들은 사실상 이 단발성 이슈가 만일 소멸되면 더 추가적인 상승한 모멘텀이 없잖아요.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원유가 상승하면서 구매 부담이 있습니다만 지금보다 그 전부터 비축해놨던, 재고를 해놨던 원가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목할 것은 그 원유 부담 때문에 이익이 안 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한 가지가 더 있죠. 왜냐하면 발전을 할 때 원유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원전인데요. 잠깐 이 자료나 보시죠. 원전이 역대 세 번째입니다. 최근에 15,000기가와트. 최고의 사용량이 증가하거든요. 그러면서 원전 가동률을 보면 현 정부 들어서 원전 가동률이 바닥에 치다가 역대 세 번째, 90% 이상 가동률을 보여주는 게 이번에 세 번째입니다. 그 얘기는 원전 가동률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한전은 이익구조가 더 남을 수 있는. 그리고 올해 가장 방어적인 성격의 한국전력이 제가 지난번에 했지만 더 빠질 실적이 없다. 올해가 최악일 거라고 전망한다면 더 이상의 바닥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지하로 내려가기보다는 점진적인 상승의 반등이 있을 수 있다. 특히나 지금처럼 시장의 불안심일 때 이런 공기업에 대한 저가 매수 매력 포인트 있는 시점에서는 충분히 배팅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주식창고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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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